안녕하십니까 대구탑 월천자매 최경, 최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뭘 소개해줄건데? 에탄의 신제품, 사전자필, 시계섬유, 질경이 씨앗의 껍질이라네? 아, 피! 장내 유해 성분이나 이런 것들을 뭉쳐가지고 이렇게 장으로 가면서 변의 무게를 늘려서 숙변도 도와주고 장의 연동운동도 도와서 숙변이 되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도 되고 장이 안 좋아서 또는 숙변을 잘 못해서 뾰루지가 이렇게 나는 사람도 이 사전자필, 시계섬유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사전자필에 물과 함께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해양심층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네, 해양심층수! 이 한 포에 물 500ml를 한 시간 내에 먹어야 됩니다. 물과 함께 결합되면 급속도를 부풀어서 40배나 부친다. 진짜? 포만감. 밥 안 먹고 이거 먹어도 될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내가 이걸 먹어보니까 우리 비타민C나 유산균 먹는 것처럼 물을 안 먹었을 때 이렇게 사르르 녹지 않고 그 대신에 물을 넣었을 때는 바로 이렇게 녹아서 샥 없어지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다. 먹자, 미역하나? 진짜 맛있네. 달콤달콤. 나는 따서 여기 부어서 한번 먹어볼게. 야, 이거 녹는 것도 예쁘네. 이거 주스같다. 그래. 보듬아. 주스같다. 보듬아. 주스같다. 보듬아. 이거를 이렇게 많이 해서 먹어도 되고 정말 물을 요만큼 넣어서 좀 진한 주스처럼 마시고 나서 물을 추가로 더 먹는 그렇게 어른들은 그래 먹고 애들은 또 이렇게 먹어도 진짜 좋겠다. 1회에, 2회 한 포 하루에 2회 먹으니까 여기 30포가 들어있으니까 보름치잖아. 보름치. 25,000원. 가격은 저렴하네. 가격도 싸고 우리는 또 회원 갈 때 이어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포인트를 주는데 12,500포인트. 음. 다이어트도 하고 얼굴도 예뻐지고. 아. 맞다. 맞다. 이거 탑에서 소문났지만. 그래. 맞다. 온 가족 건강을 위해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애토미 찾은 잡히 식이섬유로 건강을 지켜주세요. 물천잘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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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